얘들아 어쩌다 보니까 우리 잉여고등학교 9건물에 들어와버렸네 무서워 한 명도 도망치지 않고 다들 용감한데 이런 게 뭐가 무서워 굉장히 용감한가보다 용감한데 나도 하나하나도 안 무서워 나도 이런 게 뭐가 무서워 새벽 1시인데 다 도망갈 줄 알았더니 다들 들어왔네 근데 얘들아 우리 학교엔 유명한 괴담이 있어 괴담? 뭔데? 너네 콩콩 귀신이라고 들어봤어? 에이씨 깜짝아 항상 종교 1등이었던 학생에게 밀려 매번 종교 2등만 하던 한 여학생이 있었었어 2등? 응 종교 2등인 학생은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종교 1등이라는 자리가 너무 탐났어 2등하면 못 가? 그냥 1등이라는 타이틀이 가지고 싶었던 거겠지 욕심쟁이네 한편으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항상 잔소리를 먹었지 한 번쯤은 1등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음 음 그래서 너무 압박을 받은 나머지 종교 2등은 결국 해서는 안 돼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해버렸어 돌이킬 수 없는 짓? 할 말이 있다면서 지금이랑 같은 시간인 새벽 1시에 학교 옥상으로 불렀어 그리고 항상 정교 1등인 그 여학생을 옥상으로 불러낸 후 그녀를 옥상에서 밀어버렸어 그리고 그 정교 1등은 옥상에서 거꾸로 머리로 떨어져 머리가 깨져버렸지 그 정교 1등의 죽음은 자살 처리가 되었고 그 후 정규 2등은 정규 1등이 되었는데 사건이 있고 얼마 뒤 정규 2등은 홀로 밤늦게까지 교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었대 근데 어디선가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콩콩콩 교실 문이 열리며 드르르륵 콩 정규 1등은 귀신이 된 채 거꾸로 죽은 모습으로 머리로 콩콩끝 뛰어다니며 정규 2등을 찾아다녔고 정규 1등을 갈기갈기 깨죽였어 그런 거 다 헛수분이야 그럴 일이 없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얘들아 조용히 해봐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아직도 이 이기호 고등학교 9건물에 그 귀신이 새벽 1시에 나온다는 거야 정말 이상한 소리 하지마 이상한 소리 하지마 무섭지 않니? 어차피 귀신까지 가졌어 어차피 그런 거 귀신 없어 몰라 몰라 나도 믿기 힘들었지만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럼 지금 우리 근처에도 있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유가 그 귀신을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지 어때 너 겁쟁이야? 아니 나는 그런 거 다 힘내쥐 나 집에 갈래 너 나 갈래 너 마리아한테 잘 보인다고 더 온 거잖아 어차피 어쨌든 우리 찾아보자 여기가 옥상이니까 이 주변에 그 귀신이 정말 있을까 난 정말 궁금하거든 그거 가봐야 돼?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야? 내 집에 갈래 나 집으로 가고 싶어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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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소스 넘라 왜 뭐 나 집에 가고 싶어 아 어 아 아 마리아 난 ㄴ 나 고사보 phen아 어흙야 마리를 두고면 어떻게 해 내가 마리를 버렸어 밀쳤어 내가 ecological 6刃 으이 Civic 열어줘! 니네 뭐하는거야! 저 녀석 꽤나 강력하다고! 나 어떻게 나를 두고 가리지 못해!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나도 너무 무서워 야! 야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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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들아 문 열어! 야 뭐하는거야! 미효야 나 너무 무서워 내가 떨어뜨렸지 내가 떨어뜨린거 아니야 나 공부 잘하지 나 정규에서 반대로 꼴등인데? 넌? 나 정규에서 뒤로 꼴등 난 이렇게 체력있는 아이들이 싫더라 으아아아아아악 야 이 형 왜 안나와! 이 바보야! 밟아 밟아 밟아! 야 나도 밟아! 얘들아 밟아! 밟아! 헐! 문 열어놨는데 왜 안나오냐고 이 바보야! 나 귀신이 안보여! 나 귀신이 안보여! 우리 어떡해 얘들아 도와줘 우리 어떻게 나가? 어떻게 나가? 어떻게 나가지? 모르겠어 꼼꼼이 귀신이 우리 잘 먹는거 아니야?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한테 왜그래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아 어떻게 잡았어 아아 어떻게 잡았어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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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늑대야 고마워 야 살려주면 나 콩줄게 콩콩콩 아 나 춤추다 늑대야 늑대야 니가 정교 1등이니까 질투하나봐 야 너 어차피 살려봤잖아 계속 죽잖아 아 너 여기있어 잘해 볼게 아 한번 살려주마 나만 나갈게 싫어 한번만 시도돼 자 한번만 콩콩 콩 콩 콩 가 가 가 가 가 가 야 차게 야 버려 버려 쟤들 도우면 안돼 어차피 그냥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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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온다고 뒤엔 온다고 야 신속 10초 살려 달려 야 왜 난 스피드가 안들어가냐 야 왜 나한테만 스피드가 안들어가냐 왜 나한테만 스피드가 안들어가냐 아유 좀 그만 좀 죽어라 말이야 온다 도망쳐 아 너무 무서워 말이야 정신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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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밖에 없다 가자 내가 지금 몇번 살았는거야 이거 야 온다 온다고 저쪽에 온다고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여기 끝이 있나 근데? 있어 있어 야 어때 미호 미모 1등 미호가 구해준 소감은 야 좋아 좋아 니가 이쁘니까 넌 죽이나봐 먼저 어 왜 왜 그래? 누가 봐도 밖에 있을 것 같지 않냐?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잖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날 죽였어 아니 왜 밖에서도 열리는 발판이 있는건데 난 너무 무서워 알아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어? 깜짝이야 아니 마리가 많이 심약한거 같애 어 아하 많이 무서워하네 아까 날 붙잡고 감옥에서 울더라고 으흫 흑 흑 우리 근데 어쨌든 내려가야되는데 으흑 언니 말이야 난 너무 무서워 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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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워달려야 돼 야 야 온다 온다 난 정말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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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우리를 팔아! 우리를 팔아! 우리를 팔았는데? 야 근데 쟤 컴퓨터 속에 나만 시끄러워? 나 미치겠어 시끄럽지 않고 약간 분위기가 있다 야 댕댕아 너도 콩콩 기진될래? 여기 떨어지면 콩콩 기진될 수 있음 너 딱 때라 내가 콩콩 기진될 너도 죽여라! 너가 1등이야? 너가 1등이냐고 나 유튜브 따잇당해 알어? 에듀야 나한테 탈출하는 방법이 있어 야 따라와봐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우리 밑집 팔아먹지 않았니? 무슨 말이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야 온다 온다 콩콩아 여기야 애들 여깄어 개무성이 잡았다 으악 너 아까 나 가뒀지? 가둬놓고 웃었지? 잡았다! 시프트 불러! 시프트 불러! 미안해 뉴비 이슈야 우리 둘만 빠져나갈까? 조용히 응 그러자 너 아주 배신자구나 자기 살려고 이거 하나 가져가 내 상자 털었어 신속이다 여민아 이거까지 고마워 이걸 너 밀칠게 으악 오웩 athi 으악 으악 야 쟤 못나가겠는데?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나가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Hierce 나가라는 거예요 니네 A층까지 가긴 했어? 괜히 못가건요 너무어 아니 1층 문이 열려있는데 다 못가면 어떡해 걔가 있어 걔가 알아 나도 거기 돌아다니다가 죽었어 근데 마리가 우리 구하러 올거야 여민아 늑대 잡고 다른 탈출 방법 없어 안녕 얘들아 엔더 준주 있어? 엔더 준주로 나가요? 나 많아 왜 이렇게 많아? 내가 템 다 틀어먹었거든 톡톡? 톡톡? 안돼 여민아 너 마크 초보야? 어떻게 나가? 아 이거 쇠쏠쇠지 아니라 모드 철장이라서 야 누가 이걸로 깔았어 여기서 해야 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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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하면 돼 오 됐어! 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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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나왔어 우리 나왔어 야 얘들아 나한테 뭉쳐 내가 투명짜리 있어 투명 7초로 오케이 오케이 잠깐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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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병원 비빔빈 뭐? 무슨 소리? 여민이 오지? 이 여민은 뛰어났다 하겠지? 잡았다 질 액 아와와와와와와. 왜 저agan 애들나 나는 해캐 나는 Tucson 빨리 나와 지옥으로 사자 근데 잘 보인 것 같아. 죽어도 애들가 시속줄께 좋지 않아요 음식도 보지 마 귀신도 빨려진 거야? 5 않을나 Interviewer 아앗 미현 미현 곱자 곱자과바ologia 야 버리고 버려야 쟤 도움 안되요 버려줄이야 아야야 쉬프트 등으로 와줘 쉬프트 등으로 와줘 쉬프트 쉬프트 알려줘 나 가졌어 미안 버릴게 부하러 가자 부하러 가자 어떻게 알았어 내 거 왔어 얘들아 가자 가자 얘들아 나 이런 거 가져왔어 아 일로 가자 실명 수초 뭐야 어떡했어 그거 뿌리면 귀신 안보이니까 너한테 뿌려 아 누구야 안보이잖아 내가 실명 됐잖아 이거 어떡하지 어딨어 뭐야 어 지하 문 열렸네 얘들아 지하 문 열렸어 와 지하 문 열렸다 지하 문 열렸다 태물 먹자 태물 태물 먹자 태물 태물 먹자 태물 어 레버다 아 깜짝이야 찾았다 찾았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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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찾아 뭘 찾아 아 레버 레버 어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애들이 구하고 가야겠지 애들이 구하고 가야겠지? 애들은? 애들은 어디 있는데? 어? 감옥에 구하러 가자 구하러 가자 진짜로? 너 혼자 갔다와봐 어 아 진흙대는 있는데? 어 맞다 야야야야 문 열렸거든? 갈까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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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버릴까? 야 버려? 아 버려 버려 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잖아 야 뭘 친구야 지금 너도 지금도 내 친구가 아니라 어 쟤네 뭐 알아서 탈출했나봐 잠깐만 오는 거 같은데? 클 стать 너무engo 멍청한 비신 헤헤헤헤헤헤헤 멍청한 비신 으 으 으 진짜 지금 하지만 vem junge heard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어 어디야 여기 여민아 어디갔어? 나 엔더진 저지는데 이상한 데 갔어 있어? 있긴 한데 가자 니가 해줘 잘 봐 잘 봐 뭐야 우리 어떻게 나가? 일로 오면 돼 어떻게 가? 아니 없어 이건 있어 이거? 어 이거 좋지 잘 봐 너 점프해 점프해 봐 점프 점프 점프가 안 찢어져 아무것도 못하지 이렇게 마인그램에서 초보는 이렇게 묶어줘야 돼 아무것도 못하죠?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너네 복수할 거야 마크 초보들은 괴롭혀줘야 돼 이거 봐봐 너가 뭘 할 수 있지? 미쳐 앉아 내가 애들 버리고 가자고 했지 내가 아니 뭐라고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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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형 내가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지 알았어 저 녀석 둥지를 틀었다고 봐봐 둥지 틀었다고 분명 대기하고 있다 눈에 둥지를 들어 봐 봐봐봐봐봴 이상 소리나 으아아아악 왜? 아이씨 콩 여기 있다 분명히 있다 문만 달려가면 끝이잖아 마리아 일로와봐 자 하나 둘 셋 한번 달리는거야 하나 둘 셋 가자 고 야 실명 누가 뿌렸어 안보여 실명때문에 안보여 야 실명 누구야? 너지 너지 너 5마리밖에 없어 뉴비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살짝 털어서 죽는데 왜 뿌렸어 너희 다 죽이려고 미안해 미안해 에너진주 있어 너희 다 죽으면 어 있어 얘들 미호야 너 나 나도 좀 미호야 나도 아니야 열어주겠지 아 얘들아 여기 걸렸어 어? 아 댕댕이 있네 댕댕아 구해줘 지금 연맹이가 걸렸을때가 피에요 그래? 야야야 우리 또 데려오구나 아이씨야 나가자 이번엔 흩어져 아 피 안보여 랜덤으로 가자 랜덤으로 탈출하자 그래 그래 근데 어차피 만나는 방엔 좀 부스트인가 내가 부스트 걸어줄게 부스트 걸어줄게 부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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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ok 서로 밀쳐 서로 밀치면 부스트야 아 맞네 내가 밀어줄게 밀쳐 묘하게 기분이 이상해 어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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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치... 아니 하지마아아 이 씨... 날마 어떻게 나가는데 이거... 야 이거 오늘 못나가겠는데 얘들아? 얘들아 잘 있어 난 어? 형의 회복을 잘 하지 않냐? 탈출격력이 20년! 오케이 와 왔다 와. 댕댕이 왔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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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댕댕이 높게 사는 자? 아 몰라 나 지눈기로 갈래 진짜 이번에 집중한다 방송이고 뭐고 없어 부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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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때문에 부스터가 아니게 됐어 아야야야야야야야야 부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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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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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나 왜 죽은지도 모르겠어 아니지 잠시만 요민아 저 녀석 진심이야 야 오늘 방송 못 끝날 거 같아 요민아 물로 떨어지면 살지 않을까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아니 난 여기 태클니 밖에 물이 없어 물이 없지 나게니 잇씨 나 아직 놓고도 못해 대로 가자 가자 진짜 가자 진짜 할수있다 나 미친그 뭐야 방금 미안해 애들아 야 쉬잇 쉬잇 모두 조용히 하세요 주변에 있어 100% 있어 주변에 100% 있어 그런걸 굴하지 않아 나는 엉 헉! 쫓아가 다운은 너야 후우 쫓아가라구 대대는 다 탈출하고 있어 니가 나 죽였잖아 나 안죽였어 니가 나 죽였잖아 고마리 알지? 고마리가 죽였어 그 고마리가 전교 1등이거든 아! 아냐! 요맨이가 죽였어! 내가 봤어! 고마리가, 잎이 미치 알아! 고마리 미치 알아! 좀 무서워! 고마리 여기 있어! 고마리 여기 있어! 나 말고! 고마리 밑에 밑에! 아니! 아니 여기 아래 여기 아래! 가자 아! 자! aman이 한 지방이 야 너머가 아니야? 너머가 몸에 확실할거야 안경맨한테가 야 왜 나 끄고 와 이젠 다 죽일게 상관없어졌으니까 반석 따위 Santiago 뒤에요 뒤에 좀비 screams 밀쳐 밀쳐 와 밀쳐줄게 이 옥상에서 뭐어? 으아악 얘들아, 내가 귀신을 떨어뜨렸어 뭐? 다른 개신을 또 떨어뜨려서 죽였다고? 떨어진 애를 또 떨어뜨렸어 너 정말 나쁜 아이구나 그랬더니 아침이 됐지 뭐야? 얘들아, 우리 왜 4명밖에 없어? 구말이, 너 정교 1등이지 너도 가버려! 너 정겨 이제 있어 자 어쨌든 이렇게 콩콩 귀신을 물리치면서 평화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도착했는데 어떻게 도착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콩콩 귀신 해주신 리아 꽁? 즐거웠어요? 꽁? 귀엽다 어? 콩콩아 여기 리아 올라가 봐 이렇게 야옹 바위 귀여워 귀여워 큐트 아니 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